모드게임 대결! 모드게임 대결! 야, 이거 좀 봐봐! 여기 신기한 게 있어! 에이, 그냥 큰 주석이잖아! 한번 눌려보자! 좋아! 우와! 빛이 나고 있어! 아, 울트라 핸썸 또봇 보고 싶다! 내 사랑 또봇! 내 사랑 또봇? 언제부터 또봇이랑 그렇게 친했냐? 참나! 정글에도 데려가지고 공원에서도 날 구해줬잖아! 아무래도 몰래 날 지켜보는 것 같아! 부끄러움이 많은 거지! 저게 뭐지? 마마 미야! 엄청 큰 주사위다! 얘들아! 잠깐 기다려봐! 하나! 둘! 셋! 으악! 뭐가 나오려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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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지? 애들은 없어졌네! 대풍! 뭔가 이상해! 응! 날 변신시켜줘! 알았어! 타키온! 우주 최강 무술가! 로봇 타키온! 그럼 가볼까? 으악! 으악! 타키온 왜 그래? 이런 안 보이는 벽이 있어! 그러고 보니 여기 보드게임판처럼 생겼는데? 보드게임? 그렇다면 길을 따라가 볼까? 으악! 이 칸은 왜 모양이 다르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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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봇 타키옥! 내 앞에서 타키온 것과 어색단의 목욕이 머리가 봐라! 내 옆에 이는 게잇이야! 내 옆에는 기아이기야! 내 옆에 이는 게잇! 두 명이 아래! 이 있는 게잇! 내 옆에는 올리기! 내 옆에 우리의 위치에 있는 게잇! 그리고 여기가 Unix이 어디지? 왠지? 타키온, 하늘이를 구해줘오. 알았어. 호주 소권, 잡권 찌르기. 너무 세게 쳤나? 이 탑은 작은 충격에도 많이 흔들리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보세요. 하늘이가 더 위험해졌어. 이제 건드리기만 해도 무너질걸요. 그렇다면 건드리지 않고 구하면 되지. 태풍, 힘을 나눠줘. 드라, 유성파! 다시 끝이 아냐? 드라, 허리케인! 으아악! 으아악! 지금이다! 으악! 됐어! 으아아악! 어? 안 쓰러졌잖아? 다 키온, 굉장해! 하하하하, 멀리 이 정도로 게임몬, 이제 네 차례야 으악! 이게 뭐이냐? 뚝치는 와장창 무너지게 썼잖아요 지사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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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걱정 마! 자! 으악! 잡았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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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면 바로 밖으로 나오나 보군 하늘아, 무사해서 다행이야 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어? 그, 그게... 어? 아니, 하늘이 참 맑다고! 그렇지, 다 키온? 어? 어? 그래, 날씨가 참 좋네 어? 다음 칸 구경 좀 해볼까? 어? 엄청 좋네! 하하하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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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번에는 무슨 게임이지? 어? 세바스찬이잖아! 어? 어? 뭐지? 나도 의자에 묶였어! 나도요, 또봉! 도와줘! 아, 이랬네. 여기는 알까기 보드 게임방! 또 너냐? 그런데 알까기가 뭐야? 자기 알로 상대화를 맞춰서 떨어뜨리는 게임이지. 그렇다면 아이들을 게임말로 쓰겠다는 말이냐? 네가 이기면 아이들은 풀려날 거야. 어디 한번 이겨보든가. 그래? 그렇다면 이겨주지. 꽉 잡아, 대풍아! 우와! 우와, 정말 풀려났네. 좋았어. 단명구조 성공! 오, 주라기는. 그러나, 꼬라꼬라! 손가락 분실 설레지롱! 내 차례다! 와, 지바게임! 우와! 으악! 으악ㅠㅠ 으아아악! 으악!!! 으악!!! 저 Ca? 하하하! 또 잡혔잖아! 걱정 마! 다시 구해줄게. 그런데 어떡하지. 이번에 못 끝내면 질 것 같아. 내가 끝내주지! 또 와일드 치프! 태풍! 빨리 변신시켜줘! 빨리빨리! 알았어! 우주 최고의 탐험가! 도봇 와일드 칩! 와일드 툴! 로프 모드! 트랍! 노리기구 같은! 우와! 서버 파일럿! 멋지다! 떨어지겠어! 으어어어! 어... 여긴 또 어디야? 어? 또봇! 날 보러 오셨나요? 역시 울트라 핸섭 내 사랑이야! 뛰어내려! 빨리빨리! 네, 또봇이 원한다면! 왓! 꼬맹이! 너 뭐하는 거야? 또봇이 이렇게 알았어! 그럼 안녕! 안녕! 또봇, 나 잘했지? 이게 뭐야? 어? 유옥! 야호! 이겼다! 부잉! 으응! 좋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까도 내긴! 내가 졌으니까 보드게임 세상이 무너지는 거지! 뭐라고? 어? 또봇, 디리바! 어? 뭔데? 디반이잖아! 마마미야! 나가는 길인가 봐! 어? 날아간다! 마마미야! 나가는 분이야! 우리도 가자! 우리도 가자! 으악! 으악! 하하하하하! 날 두고 어딜 가! 같이 사라져야지! 이건 뭐! 어? 물이! 다 치고 있잖아! 아아악! 야아악! 반달! 찢기! 으아아악! 서둘러! 꼭 부러질 거야! 예! 여쏘!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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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다칠 것 같아! 와일드 치프 뛰어! 야아아아아아악! 야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어? 왜 안 나오지? 꼬모 들이 꼭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우! 어? 어? 무식이야, 넘치도 않아!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어 변신이 풀린다 아이고, 엉덩이야 이쁜아! 이런, 어떡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